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시현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JNK 히터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12688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9월 3일 오후 12시 20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JNK 히터 오늘도 상승이 조금 나왔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봤어요. 두산 퓨얼셀은 일단 4%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SP 퓨얼셀 1.5% 상승이 나왔지만 여기서 한번 수급을 받는다면 충분히 위로 올려줄 수 있지 않는 부분에 있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SP 퓨얼셀도 그래서 단타적으로도 한번쯤 이쯤에서 사놓으면서 그냥 몇 프로 먹는 건 일이 아니겠죠. 자 그럼 JNK 히터 그 중에 이제 먼저 오늘 좀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 있었다면 JNK 히터가 먼저 수급을 좀 받았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수급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이제 JNK 히터 같은 종목이 이제 간다면 이런 부분을 다 뚫어내는 봉이 하나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재 수소 관련된 종목들 이 수소 관련된 종목들은 이 지금 정책 수혜를 받았습니다. 자 정책적인 수혜 이것도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이제 정책이 지금 수소로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수소 정책을 어느 정도 지금 밀어주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이 JNK 히터 같은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본다면 충분히 수혜가 나오는 종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JNK 히터 같은 경우에 아주 주식수가 굉장히 좋죠. 주식수가 굉장히 좋고 주식가 총액도 굉장히 좋아서 움직이고자만 한다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지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수익을 충분히 크게 내셔도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뭐 달라요. 이런 이제 JNK 히터 같은 종목은 일단 파이어드 히터 자 뭐 파이어드 히터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주로 팔아요. 뭐 난로인가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가열을 해가지고 수소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런 이제 제품인데 이게 이제 주 매출이에요. 주 매출을 이뤄요. 주 매출을 이루는데 이제 한번 볼게요. 잠깐 잠깐 볼게요. 기업 분석 자 JNK 히터 기업 분석을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쭉 이렇게 있어서 그게 산업용 가열로 시장 여기서 파이어드 히터예요. 그래서 수출 시장의 대부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상황 및 국제유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이렇게 하기보다 이런 걸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석유 대체 에너지 설비와 관련하여 석유 대체품의 핵심 원료인 뭐 합성가스를 제조하는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매출액이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단기순이익도 증가하고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하면서 세계 플랜트 시장에서 이제 뭐 아주 좋다. 뭐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2019년도에도 굉장히 큰 매출을 기록했는데 자 이 지금 2020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큰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9년도까지도 2255억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분기별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800억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1600억 정도 되겠죠. 전체로 한다면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걸리는데 이제 2020년도가 되면 이제 이거를 뛰어넘는 한 2200억이라고 좀 본 것 같은데요. 자 2200억 매출액 연결이군요. 연결 자 연결로 보면 2200억이니까 전체로 봤을 때 더 충분히 2500억 정도의 예상치를 제가 어디서 본 게 있는데 그만큼 이제 좀 잘 팔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계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정책적 수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매출이 증가한다면 그에 맞게끔 바로바로 주가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이제 정책적으로 관련 수혜 수소 관련주들이 이제 뜰 때 한 번씩 이제 같이 움직여주면서도 계속적으로 가격을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JNK 히터 좀 더 가져가 봐도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웹사이트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 추천 종목 보시게 되면 추천 종목 8시 전부터 시왕과 9시가 되면 바로 추천 종목 이렇게 이제 에스맥 현재가 2,880원 기준 이런식으로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여기 2020년 자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